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경위하시는 오늘 모이신 여러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저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동성애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위반한 국회의원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탄압하는 정세균 총리보다 저희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루트를 심어놔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이 악한 마귀의 역사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관할하고 있을 때 다위처럼 오늘 주제처럼 우리는 망군의 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2022년 6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여러분이 시도장 실위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전라도에서 이번에 동성애 합법화하는 정의당에 맞서서 하나님을 경의한 장로님이 반대 발의를 해가지고 전라도 도의회에서는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도의원 하나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경의하는 도의원 하나가 나오니까 그렇게 악한 역사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 300명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100명이 넘는다 하면서 어떻게 이 악한 짐승도 하지 않는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이 차별금지법 이 발의를 하나 막는 발의 하나 못하는 이런 가짜 국회의원이 있을 때 오늘 진실되게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관할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숫자로 육회로 나서 굴리아사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정의하는 다윈 하나가 물멧돌을 들고 망군의 요하 하나님 위례에 이뤄나가서 저 굴리아스를 칠 때에 벌벌 떨는 이스라엘 다 들고 일어나서 마귀의 역사 굴리아 플레스의 군대를 전멸하였듯이 오늘 이후 대회 망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해서 입법부 행정부를 관할하고 멸건 보금통일하고 동일 대한민국이 세제를 주도하고 세제를 정보를 하여서 세제에 복무하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정치혁명 종교혁명 해야 됩니다. 혁명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먼저 저희가 주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저희가 날마다 바울처럼 죽으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무송한 말은 있는데 참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것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정확한 역사들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정할 때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바베는 포로 잡아주신 주께서 이제 만 70년이 넘는 6.25 동산 6.25 동난을 마치고 있는 이 분단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5대왕 6대주에 오직 대한민국만을 남북으로 잘라놓고 계시는데 이제 잠시 잠깐 위해 하나님을 경위한 다윗과 같은 거와 심령들을 연합해서 멸공하고 보금통일하고 동일 대한민국으로 세계보금만을 위해서 결코 대한민국의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 그 이름을 진실이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비를 맞고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정치혁명인 것입니다. 망구레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저희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진리를 위해서 전사함기를 위해서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